제25회 중구예바와 기획공연 여러분들과 한정분화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수들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그게 소중한 박수로 인해서 우리 가수님들이 힘을 얻고 또 사랑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노래를 더 잘하실 겁니다 맞죠 여러분? 그러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?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요 인생도 사랑도 쌓아가면서 정말 노래에 열정을 쌓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노래 잘하는 미남 가수입니다 이철의 무대지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이철의 무대지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땅가인가요 아픈 하나요 아픈 하나요 흑금도 하나요 그때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나는 우리 아닌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 곁에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감사합니다 야유야 내 나이가 됐어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는 내 나이가 됐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볼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됐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